이스라엘의 이름, 정체성 이스라엘도 애굽의 종대였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찾아가시고 우리 과림교의 그리스도인들, 과림교의 예배자라는 이름이 우리들의 삶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드라는 말 아시나요? 아바드라는 말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예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일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 주면 더 주는 이런 서비스 말고 섬기는 서비스를 예배,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은 스포츠에서 배구나 경기할 때 처음에 서브를 넣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바드, 일이라고 하는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 노동 중심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한 번씩은 드려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되게 TV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뭐냐면 초기에 사막 수도승들이 추구했던 삶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바로 그들이 초기 사막 수도승들이 추구했던 그건데 이것을 이 삶의 방식을 본따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뭘 하냐면 이곳의 삶의 방식 그리고 표어가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일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노동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일과 중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것이 그들의 모든 일과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수도승들은 노동을 해요 어떤 노동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노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섬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되게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때마다 그 많은 수도승들이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해요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대접합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그 하는 노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도승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추구해 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많은 화장실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자,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서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드신 것 같아 예전에는 아, 전 사람이 없네 이제 빨리하고 좋겠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이제는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어 왜냐하면 목사님 하는 거랑 별로 차이도 안 나네 우리의 얘기에 시간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마음가짐이 다시 한 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네인 자, 여기 보면 이전에는 내가 계속 띄워주세요 이전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해서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은 신들 중에 참신이다라고 한 뜻도 있는데 아무튼 전능의 신으로 너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알렸던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개시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눈만 보이니까 코와 입, 턱의 생김새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여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겠지? 라고 상상을 하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그 모습들을 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남의 마스크를 끄집어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서 보여주어야 아, 당신이 이렇게 생겼군요 라고 알듯이 우리도 신앙이 오래되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높은 직분을 쌓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시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오래됐건 성경을 몇백도 했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개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우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은 자기들은 선택을 당하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무엇을 할 때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에게 나가서 오디션을 봅니다 보고 그 감독이 선택해 줘야만 본인들이 선택을 된대요 그리고 영화를 찍고 작품을 찍었더라도 관객들이 내가 찍은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만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 원래는 중고 청년부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때도 제목이 최신형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말고 오늘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화의 갱신을 이루자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10년 전, 20년 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되게 오래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만 기억할 때가 우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서는 되게 보여질 스펙이 되게 짱짱해요 그는 길리기야 저 위에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지방에서 계속 자라났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좋은 선생님을 두고 교육했고 많은 짱짱한 스펙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포서 3장에서는 7절,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모든 것을 해로여기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고상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꼭 한 번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만남과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사바라는 말 알죠? 이 말도 되게 오래됐어요 요즘 말도 아니에요 이미 옛날 말이 됐는데 금사바라는 말은 금방 사랑에 빠진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금사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왜 했냐면 금방 우리가 다른 것의 사랑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돌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 날 위해 죽으신 피 쏟으신 주님에게 사랑 그 부을의 능력을 우리는 금방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것들에 몰두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런 금방 사랑에 빠지는 모습들 때문에 다이슨 10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라고 다이슨 10편 51편을 통해 찬양하며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앞에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아멘 하자, 아멘 해주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금방 변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분임을 어떤 하나님임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을 하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 밑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나타내 보여셔서 이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엔 거짓 세상에 거짓의 아비의 영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양자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로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을 바꿔 주셨습니다 애국의 주인 삼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애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급을 통해 예언하였던 약성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때 온전히 이루시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직접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합니다 아니 아니 듣지 않아요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디스커리지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기를 잃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가면 코쉘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코쉘은 낚심하다 짧게 자르다 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루아흐는 영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영의 호흡을 영의 교제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호흡이라는 것은 영도 이제 양식을 먹고 호흡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숨 몇 분까지 참으시나요 뭐 재보면 1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영의 호흡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예전에 뭐 1시간 쉬던 걸 이제는 30분 이제는 10분 5분 1분 이제는 점점 초단위 더 줄여서 이제는 프레임 단위로 점점 이게 영의 호흡을 점점 줄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점점 죽게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은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영의 호흡과 영의 교제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고 짧아지니까 낙심하는 말이 오고 실망하는 말이 오고 상처받는 말이 왔을 때 그것에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의리를 위하여 핏방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시험당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과의 영의 호흡을 이루어내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상함과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이 교제하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몸이 건조해지고 아,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아,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겠어 교회를 떠나버리죠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고 영적인 호흡의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온 이 문제를 누구의 탓을 하며 누구의 핑계로 돌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과연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누구 때문에 오는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동부 여기 아동부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아동부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동부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드루아에서 아소까지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한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거리를 걸어가요 같이 따르던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배를 타고 보내요 먼저 보내요 아소로 보내고 본인 자신 바울 자신은 드루아에서부터 아소까지 혼자 그 60km라는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걸어갔을 때 과연 이 바울은 혼자 60km라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냐면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라도 달라 앞치마라도 달라고 해서 그걸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났거든요 이 정도로 바쁜 사역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마저도 지키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루아에서 아소까지 60km라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지키지 못했었던 것들 바빠서 내가 하지 못했던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 물려버리고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바쁘시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잘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계속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기쁨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의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왜 짧아졌는가 그럼 마음의 상함이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혹한 노역이었고 일이 많았고 바빠서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 영적인 호흡의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바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디님들도 바쁘시죠 할 일이 참 많으시죠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도 바쁘다 바빠입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가 가혹한 노역으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어떠한 이런 만족하지 못한 더 가득 채워줘야 하고 더 계속 누려도 누려도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바빠지는 이런 순환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주님의 이 영의 호흡이 우리들이 줄어들고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피곤해지죠 피곤하니까 귀에 나오기 싫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여기 계신 성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옮겨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영적인 교제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옮겨도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솔직히 그 교회도 이 교회도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면 조금 더 나아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바쁨과 자기의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 호흡이 줄어들었기 때문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 때문에 교회를 쉽게 옮기려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이 이제는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기준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수망합니다 내가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하느님과의 영적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안식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거죠 자동차에도 요즘은 옛날에는 클러치까지 페달이 세 개가 있었는데 요즘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브레이크고 하나는 액셀이죠 액셀을 누르면 밟으면 나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춥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잘 나가고 잘 멈추는 게 최고야 라고 하지만 잘 멈추고 잘 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건 좋아한데 잘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잘 멈추긴 하는데 잘 나가진 않아 그것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잘 나간다면 바쁘시다면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 주님의 날,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이 바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당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도 이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졌습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노예 생활로 살아야 하나 봐 이렇게 살다가 마치지 뭐 라고 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막연한 구원과 막연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가 이 종된 애국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구원의 막연함은 있었지만 그 다음이 없었어요 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어디로 갈 거다 내가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개시해 주고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쉐무트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산파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애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았다면 그 시뿌라와 부하는 애국왕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자신의 직업을 잃는 일이고 그리고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이 하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차선으로 뒤로 밀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 월화수목금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주일이 되어야 하고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그런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 보십시오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 얻어지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번 돈,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맡겨진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하고 호흡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위해 정말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베네딕트 수도회를 통해 빌려 말 들리자면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일에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바쁨이 주인이 되었던 애국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이스라엘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쁨의 목적과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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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